지금 관정에 놓고서 볼만한.. 어? 두산노블텍스! 그렇지 이거 놓칠 뻔 했네 아 이거 뭐야 오늘 조정까지 아주 완벽해 이것도 들어가야 돼요 두산노블텍스 그 저기다가 다 업데이트 해 드릴게요 스탑이 짧으니까 5일선 지지 받고 있는데 21선 넘어가면 확률이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인가 시장을 오히려 기회장으로 좀 보자 공부를 아예 안 하실 건 모르겠는데 나 오늘까지 하고 그냥 난 다시는 공부 안 하겠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거 이어지셔야 됩니다 공부하기가 너무너무 싫으시면요 이렇게라도 하세요 이걸 띄우고요 그냥 이 위에서 한두 개만이라도 눌러보세요 이렇게 그냥 제가 뭐 숙제 많은 거 바라지 않을게요 이런게 오늘 아시아나 아이디테일 아 나 피곤해 죽겠는데 아 졸려 상친거 있네 엘컴텍 그런 회사가 있어 뭔데 이거 올랐어? 알았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이라도 관심을 좀 두세요 신규 종목은 이정도고 아니면 이제 본인 종목을 만약에 내가 이제 딱 들어가서 내꺼 계좌 이렇게 뜰 거 아니에요 누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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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트 정도는 보고 주무시라 주무실 때 이거 보내고 5분도 안 걸립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들 액기스로 막 지금 계속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익히셔야 돼요 그거 버리지 마시고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좋으니까 잠깐 잠깐씩이라도 좀 봐주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